오늘은 예고드렸던 대로 RTX 3070이 포함된 AMD 5600X 플러스 RTX 3070 150만원 구독자 10명 추첨 한정 판매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컴치장 신용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었던 RTX 3070 이벤트를 하겠다고 전에 얘기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이벤트를 구성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그야말로 미친 성능의 AMD 5600X와 RTX 3070을 조합한 PC를 구독자 구매요청 댓글 추첨으로 미친 특가 단아 최저가보다 무려 20만원 이상 저렴하고 타 유튜브 특가 PC보다 10만원 이상 저렴한 150만원으로 열대 한정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구매요청 댓글 작성 구독자분 중 추첨 택일 10명 중 5명은 에이수스 KO RTX 3070 OC 버전을 득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먼저 특가 PC 구성품입니다. CPU는 6호 12스레드 AMD 라이젠 5600X입니다. FHD 기준 인텔 하이엔드급의 1900K보다 게이밍 성능에서는 더 우수한 CPU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에이수스에서 자세히 뛰어난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담은 에이수스 KO 지퍼스 RTX 3070 8GB입니다. RTX 3070의 경우 게임 환경에서 두배 가격인 150만원대인 RTX 2080Ti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디자인도 항공인만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으로 색역기 모양과 같은 균형을 잃은 금색과 은색을 사용하여 그래픽카드 최초 한글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후면 출력 코트는 디스플레이 코트 1.4A 3개를 비롯하여 HDMI 2.1 1개를 제공하며 스테인리스 각으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최대 4대의 모니터로 동시 출력이 가능하며 FHD, QHD, UHD 해상도 모니터에 모두 대응합니다. 발열을 시켜줄 쿨러는 딥쿨, 게임X 400XT로 뛰어난 쿨링 성능과 가성비 최대 180W TDP 쿨링과 RGB 튜닝 효과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메인보드는 에이수스 프라임 B550M-A로 구성하였습니다. 품질이나 성능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여기에 최신 CPU가 나올 때마다 바이러스 최적화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또한 오버클러킹으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퍼포먼스급 메인보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영상은 FHD 해상도, UHD 해상도에서 테스트하였고 CPU의 전력 제한을 해제하지 않은 순정 상태입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부터 보시죠. 그래픽 스코어 33,171점이 나왔고 CPU 점수는 23,437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입니다. 13,740점이 나왔습니다. 전세대 2080 Ti 점수가 13,000점 정도 나오는 걸 감안하면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더 높은 성능이 나온다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PU 점수는 7,030점이 나왔습니다. 라이젠 4세대로 넘어오면서 단일 CCX로 변경돼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레이턴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이밍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그 게임 테스트입니다.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배그를 돌려봤는데 울트라 옵션으로 프레임이 FHD 기준으로 최대 306프레임, 평균 179프레임, 하위 1% 51프레임이 나왔고 QHD는 최대 200프레임, 평균 130프레임, 하위 1% 55프레임이 나왔습니다. FHD와 QHD가 거의 차이 안나게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4K 모니터로는 풀옵션은 약간 무리이고 어쨌든 예상한대로 잘 나온 것 같네요. CPU 온도는 47도에서 최대 65도이고 그래픽카드 온도는 46도에서 71도, 이 정도 온도대에 머물렀습니다. 역시 라이젠 5600X와 RTX 3070의 꿀조합 PC는 모두에 관심을 받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가진 조합인 것 같습니다. 4K 모니터로는 아직 무리라고 해도 FHD, UHD, 고주사율, 모니터, 144, 240프레임이건 그냥 날아다니는 사양입니다. 지난 세대로 비교하면 인텔 i9의 RTX 2080 Ti 정도의 끝판왕이었기 때문에 성능상으로는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고사양 게임은 물론 방송과 편집까지 모두 원활하게 가능한 사양입니다. 이렇게 AMD 5600X RTX 3070 150만원 특가 PC 구성품 소개 및 성능 리뷰를 해보았고요. 가장 중요한 AMD 5600X RTX 3070 150만원 국내 최저가 구독자 10명 추천 한정 판매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저희 그린컴을 구독해주시고 두 번째, 댓글에 구매 의사를 적어주신 후 참여하신 분 이메일 주소까지 댓글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댓글 작성한 구독자 분 중 추천 택일 10명에게 미친 특가 다나 최저가보다 20만원 이상 저렴하고 타 유튜브 특가 PC보다 10만원 이상 저렴한 150만원으로 한정 판매로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택배비와 조입기는 물론 AS 서비스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카드 결제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구매 요청, 댓글 작성 구독자 분 중 추첨 택일 10명 중 5명은 ASKO RTX 3070 5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보내드립니다.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CPU와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세 가지 제품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 나머지 제품은 변경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응모 기간은 이 영상이 올라간 날짜로부터 11월 29일, 일요일까지 구독자 댓글로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첨은 11월 30일 월요일에 진행하여 추첨되신 분들에게 개인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에 당첨되신 분 중 24시간 이내에 연락이 되지 않을 시 당첨이 취소되어 구매 기회가 다른 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컴에서 추첨을 통해 진행되는 모든 이벤트와 특가 PC는 그리컴 계정 댓글로 당첨 사실을 안내해드리고 이메일로 연락드릴 연락처만 확인한 후에 그리컴에서 직접 통화를 해서 결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전화번호 이외에 개인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저희 그리컴을 이용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성장하는 그리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리컴 TV의 그리컴 실장 신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